결국에는 이제 실물 자산이 좋을 수밖에 없다. 진짜 실물 자산이 뭐냐? 과연 비트코인이냐? 결국에는 원자재다. 쉽게 말해 최근에 금도 굉장히 좋죠. 귀금속도 좋고. 각종 원자재들은 남발된 신용에 비해 아직도 많이 싸다. 너무너무 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남발된 신용이 원자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그 관련 기업이라든지 관련 산업 이런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좀 어려운 개념이라 사실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장기국채의 영향, 장기국채 금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캐시, 현금 대비 리스크 프리미엄,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턴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간이 오래 빌려주면 당연히 훨씬 더 많은 리스크가 있죠. 제가 작가님한테 하루 빌려주고 다음 날 받는 것과 10년 빌려주고 10년 뒤에 원금을 받는 건 멀리 10년 뒤에 받는 게 훨씬 위험하잖아요. 연락이 안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많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그 10년 동안 해서 제 원금 가치가 녹아내릴 수도 있고 그러한 거를 이제 좀 담고 있는 턴 프리미엄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턴 프리미엄 이거 10년물의 턴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양쪽 하나가 없던 구간에는 당연히 턴 프리미엄이 못해도 이 정도는 이게 기부 이게 노말이죠. 이때가. 캐시 대비 최소 2, 300 BP는 나야. 2% 3%는 제가 짧게 한 달 1년 빌려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2%는 더 받아야 10년에 2%씩은 더 받아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커브가 원래는 이렇게 정상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09년에 리먼 터지고 이제 양쪽 하나 연준이 양쪽 하나 시작하면서 돈 찍어서 장기 국채를 계속 매입해주고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다 보니까 턴 프리미엄이 이렇게 계속 낮게 유지가 됐어요. 이게 월가나 이제 많은 분들 그런 쪽에서는 일단 제도권에서는 경험해 본 게 이때밖에 없기 때문에 이 2008년 보통 다 지금 제도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이때의 경험이 거의 대다수겠죠. 저 또한 그렇고 다만 저는 이제 워낙 역사 공부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 있는데 계속 이쪽을 희망하거나 이렇게 될 거야라고 가스라이팅을 연준이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월가나는 근데 기본적으로 노말은 이 왼쪽이라고요. 여기처럼 최근에 제가 계속 이제 저 턴 프리미엄이 크게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최근 뿐만 아니라 사실 2023년에 장기 금리가 3% 내려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하고 얼마 안 있어서 블랙록이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나서 실제 장기 금리가 5%까지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4점 몇 프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는 제가 또 다시 요새 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금리 그 밸류가 잘못돼 있다. 턴 프리미엄이. 근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핑코 채권의 아주 오래된 명가죠. 명가. 전통 명가에서 제가 말하는 이제 베어스티피닝의 위험성에 대한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1960년부터 지금까지의 턴 프리미엄인데 당연히 장기 쪽이 비싸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게 프라이싱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턴 프리미엄이 여기 보시면은 이건 ACM 턴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장기체 턴 프리미엄이 지난 몇십 년에 여기서 보면은 70년대로 5%까지 가죠. 캐시 대비. 당연하죠.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한다면 더 멀수록 엄청난 리스크를 지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래 갈 거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은 여전히 그 워딩은 안 쓰지만 일시적이야라는 거를 지금 시장 자산 가격이면 다 프라이싱이 돼 있다고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지가 않다라는 걸 알게 될 때는 정말로 이 턴 프리미엄이 이때야말로 일시적이었구나. 2008년부터 팬데믹 이전까지야말로 일시적이었구나 할 때는 이 턴 프리미엄이 크게 오르면서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갈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얼마 전에 퀸코 CIO가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CIO도 하는 말이 엄청난 자산 가격들 전체의 글로벌 자산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리벨리에이션이 될 것이다.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잣대가 무조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그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 정도로 지금 커브 정상화가 역사상 일어난 적 없을 만큼 오래되고 있는데 언제든지 정상화가 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엔 앞에 게 내려오지 않을 거다. 인플레이션이 전혀 압력이 여전히 매우 높다. 뒤에 게 크게 올라갈 위험이 아주 코앞에 있다. 베어 스티프닝으로 커브 정상화된 거는 거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어떤 파급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I는 장기 금리가 많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대비로 여전히 낮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절대 수치로는 23년 상반기에 3% 때보다는 지금 우리도 4% 때니까 많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성장이 장기 금리의 상승이나 이런 걸 상세할 정도로 오를 거야. 나는 이제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꿈과 희망과 모멘텀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오히려 지금의 AI는 인플레이션어리한 요인이지 결코 시장은 또 생산성을 당장 엄청나게 AI가 높여줘서 인플레이션도 해결해 줄 거야. 한마디로 지구를 구원해 줄 거야. 이제 AI가 모든 걸 다 세이브, 다 구원해 줄 거다. 이런 심리가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 중에 AI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곳은 엔비디아 하나뿐이죠. 엔비디아의 시총이 제가 지난번에 과거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모든 정유주, 가장 큰 정유주 20개 합한 것보다 엔비디아 하나의 시총이 높은데 엑소모빌 한 개의 기업이 엔비디아의 매출에 거의 8배를 내고 있고 순이익도 한 4배, 5배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멀티플, 결국에 성장에 대한 기대가 멀티플을 엄청 높여주고 그러니까 정유주는 멀티플이 5배, 6배밖에 안 되는데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멀티플이 높고 이제 이런 현상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일을 내가 어떻게 세상에 이루는 일을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이루어졌죠. 뭔가 좋아졌고 그런데 결국에 그 기업이 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엔비디아 말고도 기업들이 다 AI, AI를 갖다 붙이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주식시장의 주가가 올라가고 자기들의 자본 조달이 쉬워지는 건데 예를 들면 세븐일트머니 얼마 전에 자기가 9,000조 원인가 1경 정도 투자 유치를 해서 하고 싶다. 한국의 전체 GDP가 2,000조 원을 살짝 넘어가거든요. 미국의 전체 GDP가 3경 좀 넘어갑니다. 그 세븐트머니 1경 정도로 해서 자기가 새로운 뭔가를 완전히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로 돈을 투자를 정말로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모든 곳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죠. AI 관련해서 그 정도 금액은 아니지만 그게 얼마나 인플레이셔너리한 효과를 일으킬 거며 다만 그 투자를 인해서 그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모델이 단 하나라도 증명된 게 있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물론 채취 패티를 통해서 굉장히 세상이 당장 일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산성이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그 기업이 그러면 오픈 AI가 이를 통해서 정말 수익을 얻고 있냐. 오히려 비용 지출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거 하나 검색해서 답변 받는 게 회사 입장에서 600원 정도씩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건 결국에 그 기업, 주가라는 건 결국에 그 기업이 정말로 엄청난 뭔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인데 수익을 창출하려면 수익, 수요가 따라와죠. 그 수요라는 거는 한마디로 지금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칩을 위한 수요가 많을 수 있는 거는 그 기업들이 다 그 하입을 통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AI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칩에 대한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그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렇게 주문한 기업들이 이를 통해서 정말 그 기업 활동에 수익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2000년 IT 버블 때도 그게 무너지는 과정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캐펙스가 들어갔는데 특히 인플레이션 사이클 때는 현재의 돈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래에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이거를 현재로 땡기면 현재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 지금 당장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생산성 있게 쓰느냐가 중요한 건데 심지어 그런 인플레이션, 제가 보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맞다면 최소한 3, 4%, 4%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향 오래 가는 게 맞다면 그 위로도 갈 수 있고 스파이크도 날 수 있고 그런 시기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 어디에다가 그 기업들이 일단은 주문을 해서 우리가 이걸로 뭘 만들겠다 만들겠다 하는데 예를 들면 애플카드 지금 이미 접었지만 애플카드 결국에 이게 자기네 투입 비용 대비 이게 답이 안 나와 인기도 답이 모르겠다 안 나와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많이 쓰고 접은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업이 어떤 기업이 뭔가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돈을 엄청 퍼붓든 안 퍼붓든 간에 그걸 통해서 출시했을 때 그게 성공이 되냐 마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걸 뭐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투입 비용이 지금 현재 단계로는 너무 비싼데 반대로 전 세계의 경제는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전체 GDP가 이렇게 주가가 버버린 상태에서도 3경이 살짝 넘고 한국은 2천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누가 어떤 수요 누가 최종단에서 결국에는 최종 수요라는 거는 결국에 제품이 완제품이 나오고 리테일 단의 수요가 결국엔 리테일 쪽에서 최종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건데 기업들이 지금 엔비디아에 잠깐 반짝 이렇게 주문하는 거는 결국에 그 중간에 이제 리테일에게 판매를 하거나 정말로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 브랜드들이 주문을 느니까 있는 거지만 결국에 그 브랜드들이 성공을 못 시킨다면 엔비디아 또한 그 주문이 계속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나마 이걸로 인정이 되고 있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 엔비디아인데 그마저도 너무 버는 거나 이거에 비해 너무 지금 멀티플이 너무 버블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초반에 말씀드린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이런 장기금리가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좀 진부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인기가 없는 분야인데 제가 보통 인기가 없는 시장이 높을 땐 비싸다라고 얘기하고 쌀 때는 싸고 다 남들이 두려워하고 할 때는 또 지금쯤은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거 했다고 나중에 알아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분야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분야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건 신용을 너무나 많이 부풀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신용에 대한 무분별한 남발. 신용에 무분별한 남발. 신용이 무분별하게 오랫동안 남발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실물 자산이 좋을 수밖에 없다. 진짜 실물 자산이 뭐냐. 과연 비트코인이냐. 저는 전혀 아니다. 라고 보고 싶거든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지금 비트코인 하입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알지만 결국에는 원자재다. 쉽게 말해 최근에 금도 굉장히 좋죠. 귀금속도 좋고. 각종 원자재들은 지금까지 발행된 신용에, 남발된 신용에 비해 아직도 많이 싸다. 너무너무 싸다. 예를 들면 원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금 80불 이러면 어휴 많이 올랐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500리터 물 있잖아요. 물통에 물하고 원유하고 이렇게 같이 집어넣으면 원유보다 물이 더 비쌀 거고. 그 정도로 원유는 사실 결국에는 이제 이 남발된 신용이 원자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그 관련 기업이라든지 관련 산업 이런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남발하는 내러티브가 금에 대한 내러티브를 많이 차용을 하죠. 금이나 원자재에 대한 내러티브를 많이 차용하는데. 원자재와 비트코인의 정말 큰 차이점은 비트코인을 만약에 제가 혼자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원자재, 금이나 구리나 은이나 팔라듐이나 이런 거는 제가 만약에 능력만 돼서 혼자 전 세계 모든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저는 엄청난 불을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금이나 은이 필요할 거고. 누군가는 금이빨을 씌우기 위해서 금이 필요할 거고. 그게 이제 내재가치라고 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자기들은 내재가치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많은 걸 얘기하지만. 제가 돈이 많아서 비트코인을 저 혼자 다 보유하는 순간 쓸 곳이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 모든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그 내재가치가 없어져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더 가격이 오를 거야. 더 오를 거야. 라고 호드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 있을 때만 가치가.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순간 무슨 가치가 있죠. 그걸로 어떠한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움직이는 거. 비트코인은 결국에 나스닥하고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기들이 내러티브로 내세우는. 몇 개가 한정돼 있고. 이런 거는 저는 정말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기금리가 상승할 때. 장기금리 상승할 때 22년도에 나스닥이 엄청 안 좋았죠. 그때도 비트코인도 똑같이 안 좋았고. 장기금리가 최근처럼 다시 인플레이션 대비로 낮게 유지되면 나스닥이 엄청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다시 장기금리가 제가 말하는 상황이 오면 아주 크게 위험할 수 있다. 이제 또 굉장한 많은 악플이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제 소신대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근에 이제 M7, M4 이런 현상을. 이런 현상과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장기금리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유사한 상황이 73년도에 73년도에 니프티피프티가 붕괴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캔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M4, 70년대 당시에 M4가 뭐가 있었냐면 코카콜라, 디즈니, 프록터 앤 갬블, 맥도날드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전 세계를 구원할 거야. 이것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전 세계의 모든 유통망을 장악하고 엄청난 성장을 계속할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이 네 종목에 다 합쳐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멀티플이 올라갔던 게 지금 현재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멀티플 올라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기금리가 또 이런 멀티플을 이 고점까지는 이렇게 유지, 장기금리가 이 아쿠아선이 10년 금리거든요. 보시면 이 고점까지 올라갈 때는 장기금리가 어쨌든 변동이 이렇게 스테이블하죠. 똑같고요. 그런데 니프티피프티 이 버블이 이제 언제 터지냐면 이때가 딱 금리, 이 전에도 인플레이션이 한 번 1차 웨이브가 있었고요.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다시 최근처럼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쯤에 딱 버블이 여기서 터집니다. 그러면서 빠졌는데 이게 한 75년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명목으로도 한 70% 빠졌고요. 60, 70% 이 종목들이. 기본 S&P500은 명목으로 50% 빠졌습니다. 2년 동안에. 명목으로 실질 말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실질로 CPI를 할인해서 실질로 한 건데 실질로 했을 때는 81년까지 거의 한 80, 90% 빠졌고요. 90% 정도. 그런데 이때가 엄청난 스테이플레이션 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시면 국채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나요? 이게 장기금리인데 계속 금리가 올라가죠. 물론 중간중간에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은 있지만 계속 올라가죠. 큰 틀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우리가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위기냐 유동성이 없어서 생기는 위기냐를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가면 전혀 못 잡고 있는데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것만 잘 파악한다면 사실은 지금은 또 굉장히 양면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어떤 위기인지만 파악한다면 굉장한 투자 기회가 지금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 상황이다. 제가 말한 그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위기,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위기라면 지금 너무 저렴한 향후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붕괴되더라도 향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저렴한 섹터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 자산군도 많고 그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